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의 황석연 서기관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 임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는 거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게 제 임문데 오늘 그 사회를 보신 이가영 대표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 학교도 서울에서 나오셨죠? 네 일도 서울에서 하시죠? 계속 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계속 사실 거죠? 아 근데 지금 집은 용인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용인도 서울이죠 저는 서울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굳이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싶은 사람 청년들을 찾는 게 요즘 제 업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반대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또는 살고 싶은 청년들 그러한 주민들을 찾아내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강제한다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서울에 사는 것과는 공정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거주 환경이나 일하는 환경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상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없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지역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균질의 삶을 맞추는 것처럼 서울에 살지 않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 예산을 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결과물이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최근에 강진을 갔어요 서울이 아니라 강진에서 사는 청년들을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남 일부에서 일변 터부로 실은 것이 지난 7월 11자 신문입니다 또 여기에 이런 가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살면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청년도 행복해야 하지만 그 청년이 지역에서 삶으로 해서 그 청년도 행복해야 하지만 지역도 활성화돼야 된다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청년이 내려감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진다면 국가 예산을 집행할 명분이 생기겠죠 저희가 바라는 정책의 효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원하는 게 제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찾아낸 사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강남도 얘기하시고 이번에 물에 많이 잠겼더라고요 강남이 홍대 앞을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글바글하죠 그런데 이 지역에 집값도 비싸고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 지역에 활력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지역은 젊은이들이 많이 살진 않지만 아이도 많이 태어납니다 평균 출산율이 1.56 정도 돼요 그런데 서울은 출산율이 0.56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지역의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때문이겠죠 서울로 왔지만 일자리는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집을 살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삶이 팍팍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삶보다는 내가 지역에 내려가서 살겠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굳이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될까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국책연구화를 통해서 조사해 봤더니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56%가 기회가 든다면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죠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응원을 해야겠다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가서 살 때 저희가 몇 가지 옵션을 주는 겁니다 첫째, 어디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스스로 결정한다 두 번째는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해보라는 거죠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번 스케일업하는 정도 예산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정책을 바꿔서 한 3년 정도 국가가 100% 예산을 지원해서 3년 정도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그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하면 저희가 그거를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서 가장 지역에 가서 정착할 확률이 높고 또 지역에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이 지역에 내려가면 혼자서 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하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가면 너무 힘드니까 달라라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갈 때 친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저희가 정책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는 1년에 2억씩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해의를 뭐랄해져더라고요 도덕적인 하자를 가지고 하자가 일어날 정도의 예산 집행만 하면 안 돼요 다만 룰에 맞춰서 다만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지는 온전히 자기가 기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되면 3년 동안 살면서 쓴 비용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요 성공하면 오로지 자기 성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일만 안 하면 돼요 가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실패를 해도 우리가 떠나주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착하면 좋고 정착하지 않아도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의도하는 이 사업의 특징이 되겠어요 아까 계속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은 지역에 살고 계시겠죠 청년들은 다 떠나죠 그래서 지역의 마을들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는 마을은 당연히 활력이 없겠죠 그럼 그 지역을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런 지역을 일본에 지방소멸 지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39세 미만의 가임 여성기부 나누는 것인데 0.5 미만이면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저희도 그 지수로 봤을 때 105개 정도의 시군구가 해당이 됐어요 243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위험에 처한 곳이 89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89곳에는 해마다 1조씩 향후 10년간 10조의 예산을 풉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 예산을 나눠줘요 그럼 이 89곳의 지역에 내려가는 돈은 지역에 내려가는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제 아까 내려가게 되죠 3년 동안 3년 동안 살면서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1조의 예산 안에서 그 돈을 순수히 또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 동안 인구가 빠지는 젊은 인구가 사라진 지역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라는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이런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도 지역의 고유한 자원 고유한 자원이 있고 또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살다 서울로 간 청년이 지쳐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간다면 그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좀 힘들고 경쟁이 힘들고 빈곤을 겪은 청년들이 오히려 내가 그럴 바에는 지역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청년들이 이런 지역과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 살다가 가도 좋고 또는 지역에 살다가 서울 왔던 청년도 좋고 이런 청년들이 한번 지역에 내려가 보셔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문승규 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간 청년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무슨 일을 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아요 내려갔을 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러지 했는데 제출되는 사업들을 보면 아까 문승규 대표님이 제안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늙어가는 집을 청년들이 들어가서 내가 여기 살아보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이 공간을 고쳐가지고 친구들과 여기서 일터도 만들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죠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돈은 투자한 걸 갚지 않으셔도 돼요 가서 그걸 잘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무엇을 열어주냐면 이렇게 문승규 대표를 만나서 민간의 투자를 받는 것도 열려 있어요 저희 투자 기반, 정부가 준 기반 위에 이런 민간 투자를 받으셔도 좋고 또는 행안부 사업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 받는다 보통 정부는 이중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은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인구 감소라는 이런 지방 소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부처 사업 연계를 저희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갔는데 문화부 사업이 좋은 게 있다 문광부 또는 농림부 사업이 있다 또는 해수부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을 또 가져다 쓰는 것도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이런 데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빈집도 있지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폐교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빈집은 내가 사서 들어가면 되지만 폐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폐교를 이용하고 싶죠 이 폐교를 확보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것을 내가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작가들의 창작촌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 공간을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회의를 내서 열어줘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공간을 써서 저희가 준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실험해보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에 열리면 지자체가 주도해서 아까 제가 10조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여기서 계속 비즈니스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지역에 살게 되겠죠, 청년들이 그러면 청년들이 행복할 거라는 가정이에요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일 테니까 그러면 그 지역도 같이 활력이 되살아나겠죠 청년들이 가서 사니까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미래 지역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젊은 청년들을 저희가 일할 때 우리 이런 청년들을 신인류라고 부르거든요 새로운 젊은 세력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역의 미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팔군분교는 6년째 버려져 있던 폐교인데 신안의 팔군도회라는 섬에 있는 폐교입니다 이 섬을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어떤 청년들이 들어갔냐면 동물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연결을 해서 동물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같이 키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여기를 동물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체험학습장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팔굽도의 활력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델은 저희가 동물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아까 어떤 옵션을 줬다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지역의 공간을 열어주고 예산 같은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양이 이런 형태의 지역의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의 신안의 팔굼도는 어부들이 살았던 마을이지만 이제는 동물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네버랜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서울에 왔더니 임대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에 정착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에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환대를 해줬어요 환대라는 건 뭐냐면 한자에 보면 여지를 남긴다고 그러죠 비어있는 땅이나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비어있던 가게를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내줬어요 5년 동안 그런데 그 공간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미술을 전공한 청년이니까 그 건물을 갤러리로 스스로 고치고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동네 시골 아이들의 미술 선생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꿈이 이중석처럼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담은 미술 작품을 그리면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동네를 살면서 틈틈이 골목을 닮으면서 벽화를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동네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거죠 이 청년은 산골, 문경이라는 산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왜 바다로 가지 않고 산에 가서 물고기를 낳았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이기 때문이에요 물고기 잡는 장면을 유튜브로 중계를 해서 엄청난 팔로워를 모집했고 그 팔로워들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연매출 1억 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경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굿즈들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사례이죠 이 청년은 서천에서 술을 만들고 난 찌꺼기 지게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곡주를 만들고 난 보통 술을 빚고 나면 곡식에 찌꺼기가 남거든요 누룩의 찌꺼기 같은 것들 그런 걸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돈가스 재료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쓰고 남은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자원을 새롭게 해석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안웅은 도시에서 조경을 공부하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부부 친구들이 국제 회의를 한 친구도 있고 이런 청년들이 고향인 괴산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문화 환경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밭 한가운데다가 서울에서나 볼 법한 그런 카페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역에 와서 살고 싶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초대해서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져서 호텔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와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임시로 거주하면서 지역 탐색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간지나는 청년동부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청년마을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모델을 저희가 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목포에서 비어있는 빈 공간에 들어가서 지역을 살리려고 했던 청년들이 실패해도 좋은 청년들을 불러서 괜찮아 마이라는 걸 했고요 이게 잘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천에서 아까 삶기술학교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전통주인 소곡주를 청년들이 새롭게 리브랜딩해서 지금 연매출 1억을 찍었고 최근에 민간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로마드 센터를 만들고 미국의 에이스 호텔 같은 지역 커뮤니티 호텔을 만들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는 지역의 청년들을 불러서 그 지역 청년들이거든요 해서 지역의 빈 자문에서 호텔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책방도 만들고 하면서 지역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5, 6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역을 탐색했고요 3년 동안 그리고 한 280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활동을 하는 이런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살이 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저 친구들 왔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5년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 벌써 27개 팀이 선정돼서 27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팀도 떠난 팀이 없습니다 지금 27개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계속 응원해야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는 역량 강화 사업을 만들어서 일종의 로컬 대학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을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지원이 필요한 거죠 농업기술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디자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재무나 회계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네트워킹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개씩 18년, 19년, 20년 3개의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12개로 대폭을 확대를 해서 올해도 12개 그래서 앞으로 5년간 60개까지 이걸 늘리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온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지역에 일종의 벌집을 만듭니다 청년들이 아까 이렇게 유유공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관계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요 앵커 시설을 만들고요 거기 청년들이 모여서 공유사무실을 만들고요 그래서 공유사무실이 만들어지면 지역의 빈 공간이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숙소를 얻게 돼요 그리고 숙소에서 살면서 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을 다시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이 지역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함양의 사례인데요 서울로 갔던 젊은 여성 청년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엄마들하고 함께 별빛 부엌이라는 부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지역 할머니들의 레시피를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들로부터 구수를 받아서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레시피의 공간이 이 별빛 부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국의 여성 청년들을 불러들여서 청국장 만드는 법, 된장찌개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김치찌개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할머니들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여성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서 치유받고 이런 공간으로 지금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공간이요 그러면서 지금 함양에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사례죠 목포의 괜찮아마 사례 그다음에 문경의 반달책방은 시골에 내려가서 책방을 연 청년의 사례이죠 이렇게 해서 아까 고마워 할머니는 아까 함양의 사례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청년들이 지역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논뜨런 음악회라고 해서 추수가 끝난 논에서 청년들이 음악회를 열고 난 뒤에 사진이고요 또 동네에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이거 지금 한산의 H호텔이라고 에이스 호텔처럼 만들어서 이게 청년들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 사업도 지원을 했어요 이건 시민 자산화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까지 열리 0.8%의 아주 저리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비어있던 모텔을 고쳐가지고 지역 호텔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명 정도의 인건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지역에 저희도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가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쿠폰을 발행해서 지역의 음식점들에다가 쿠폰을 이용해서 밥을 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저희가 내려보낸 청년들의 예산이 지역에 다시 지역화폐로 쓰일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의 킥보드 전동 킥보드 업체를 섭외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동수단을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주민들이 이런 이동수단을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에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청년들이 와이파이를 끌고 와가지고 지역사회에다 와이파이를 터뜨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이런 청년들이 지역에다가 기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례인데 이탈리아의 몬타포네 같은 경우는 밀짚모자를 만드는데 지역주민은 17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6천만 개의 모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한 마을이 이렇게 모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화가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금산의 인삼시장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 되는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 상인들과 협력을 해서 1조되는 인삼시장을 5조되는 시장으로 키워내서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라이프스타일은 아까 홍대나 강남 같은 도시문화를 지역에다 이슥을 시켜서 지역을 강소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먼저 유입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이런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되는 것까지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청년들이 범부처의 다양한 사업들, 지자체 사업들 이어받고 또는 이렇게 민간 투자를 받아서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군산에서는 오래된 사케 공장을 다시 복원시켜서 술 있는 마을을 지금 청년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을 사케 도시로 만들겠다 아까 지금 저희가 말한 인삼도시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서천 같은 경우는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도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기반성 사업을 지원을 해서 경로당 하나를 고쳐서 워케이션하는 일하면서 쉬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드는 일하는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넘겨줬어요 이런 사업을 지원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아까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89개의 지역에 이런 청년마을들이 다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런 지역에 가서 이런 청년마을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이면 저희가 전국 도시를 돌거나 또는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이런 청년 사업을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뽑을 때는 경쟁률이 한 12대 1, 15대 1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2개 뽑을 때는 144개 팀이 도전을 해서 경쟁률이 12대 1까지 올라갔고요 팀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청년이 주도권을 가지고 청년 단체나 청년 기업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청년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33개, 올해는 133개 팀이 도전을 해서 저희가 12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청년마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각 청년마을 돌면서 이렇게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또 어려운 것들을 토로하고 그럼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그걸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폐교가 있는데 확보가 어렵다면 저희가 폐교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의 각종 박람회나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서 이런 사례들을 청년들이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정의 공무원들이 청년들을 우대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로켓에 올라 타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이름은 뭘 해도 멋진 거죠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뭘 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멋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않으면 된다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지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봐라 청년이 아신 게 아닌 게 참 아쉬운데요 굉장히 좋은 정보 주신 것 같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지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그럼 3부 순서에서 여러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분이니까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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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